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시도 때도 없이 남발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하나 갖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마음대로 내 집을 가질 수조차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모르는 것입니까? 망각하신 겁니까?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나서 위헌적인 법률을 만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꾼으로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의 집값 폭등과 시장의 혼란은 투기 수요가 아닌 공급 부족으로 약이 된 것을 정부만 모르는 듯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